KF-21 실전기체 1주 뒤 생산 중국 경악 KF-21 실전배치 8호기 실물 공개 중국 긴급비상령 일본까지 경악한 이유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에 초도 물량 40대 양산을 상정한 예산이 반영되면서 KF-21을 생산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 047810의 수출 마케팅 활동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예산안에는 KF-21 보람에 최초 양산사업 예산 2387억 원이 반영됐다 국방부 예산안이 지난 9월 1일 국회에 제출됐을 당시에는 KF-21 최초 양산 예산이 담기지 않았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른 국방 예산이 정부안 대비 3,994억 원 감액되면서 대신 KF-21 양산 사업에 배정됐다 특히 KF-21 최초 양산 예산 2387억 원은 공군의 기존 계획대로 초도 물량 40대를 상정한 규모라는 점에서 한 고비를 넘겼다 공군은 2028년까지 초도 물량 40대를 먼저 운용하고 2032년까지 총 120대의 KF-21을 운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한국국방연구원이 KF-21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기술적 완성도의 미성숙 등을 이유로 초도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이라고 제안하면서 논란이 생겼다 초도 물량을 줄이면 KF-21 1대당 생산비용이 높아져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당초 계획대로 설비 투자를 진행해온 방산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하지만 공군과 방위사업청이 초도 물량 40대 생산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최초 양산 예산안도 40대를 상정한 규모로 통과된 만큼 향후 논의도 긍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양산 시작은 향후 KF-21 수출 마케팅 활동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KF-21은 올해 5월 잠정 전투용 적합한정을 받았다 잠정 전투용 적합한정은 항공 함정과 같이 개발에서 최초 생산까지 오래 걸리는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과정 중에도 양산을 허용하는 절차다 이후 KN은 각종 방산 전시회에서 KF-21 시재기를 전시하면서 잠정 전투용 적합한정을 KF-21의 마케팅 포인트로 삼아왔다 KI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KF-21이 추상적인 개념도였다면 양산에 착수했다는 것은 KF-21의 하드웨어가 확정됐고 시각적인 결과물이 나오도록 작업한다는 의미라며 수출 마케팅에는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양산 착수가 곧 KF-21의 개발 완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양산을 진행하는 동안 KF-21에 탑재할 무장과 레이더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개발이 진행된다 KI 관계자는 2026년 전력화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금부터 양산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제방산 전시회 등에서 기존 주력 상품인 경공격기 FR-50뿐 아니라 KF-21에 대한 세일즈 활동도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KI는 내년 2월 중동 최대 규모로 열리는 사우디 국제방산 전시회 2024분화 아시아 지역 최대 에어쇼인 싱가포르 에어쇼 2024분에서 KF-21 등을 전시할 예정이다 KI는 유럽에서도 적극적인 카프-21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KI는 지난 10월 폴란드 바르샤바에 중부유럽 사무소를 개소하고 이를 국산 항공기에 관심이 높아지는 유럽시장 공략 전진기지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 대상국은 폴란드와 인접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등 북대 서양 조약기구 네토 회원국이 거론된다 우크라 러 정유소 공격 90달러 코압 국제유가 더 오른다 우크라이나가 무인기,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내륙지역 정유소를 잇따라 공격해 세계적인 석유 공급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유가는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배럴당 90달러 선을 바라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또다시 세계 경제를 긴장시키고 있다 당장 11월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물가 안정과 확정 방지를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의 러시아 본토 정유소 공격을 멈출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지원이 없다면 계속 드론 공격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 간 갈등도 커지는 모습이다 우크라이나가 독단적인 드론 공격을 계속 이어갈 경우 국제유가가 계속 불안정한 흐름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2일 현지시간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서부 내륙지역인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의 공장 및 정유소 일대가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아 1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타타르스탄 수장 루스탄 민니아노프는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오늘 아침 타타르스탄 옐라부가와 니즈네캄스크에서 드론 공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1300km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이 지역이 드론 공격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 지역 인근에는 화학, 기계, 금속 등 관련 공장과 시설들이 모여있는 옐라부가 경제특별구역이 위치해 있다 타타르스탄 네타네코 정유공장도 드론 공습을 받았다 이곳은 러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정유공장이다 우크라이나군이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러시아 본토 정유시설까지 공격하면서 공급 위축 우려가 국제유가 상승세를 자극했다 이날 뉴욕 상업 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 산원유는 전장 대비 1.72% 오른 배럴당 85.15달러 런던 아이스 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도 1.72% 오른 88.92달러를 기록했다 둘 다 모두 5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갔다 국제유가가 90달러선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우려한 러시아가 정유공장 가동을 중단시키면 유가가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 당국이 이미 일부 정유공장의 가동을 중단시켜 1일 90만배럴 규모의 정제 용량이 줄었으며 이는 러시아 전체 정유량의 14%에 해당한다 JP모건은 국제유가 상승 흐름과 관련 러시아의 감산 조치와 OPEC 플러스가 6월 감산을 연말까지 연장할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브렌트유는 이달 중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한 이후 9월에는 100달러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에 국제유가가 들썩이기 시작하면서 당장 대선을 치러야 할 미국 정부는 가시방석이다 미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 자재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안이 미 의회에서 상당기간 표류하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 공격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CNN은 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약속한 무기와 돈을 지원받지 못한다면 이러한 공격 자재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정유공장에서 더 나아가 주요 항만 시설과 유조선을 공격할 경우 국제유가가 더 널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알비시 캐피탈의 헬리마 크로프트 글로벌 상품 전략 책임자는 걔넨에 러시아 석유 수출의 3분의 2 정도를 담당하는 주요 항만 시설들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 범위 내에 있다며 현재 정유소를 노리는 것은 의도적인 것이며 앞으로 수위를 점점 올려 석유 수출 항만 시설에 타격이 가해지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3. 육군 3군단 지혜 공야간 합동훈련 동해안 기습 침투 상황서 적격멸 육군 3군단은 3일 전날 강원도 강릉시 동해안 일대에서 군단 해안경계 기갑부대와 육군 항공 해 공군전력이 함께 실질적인 지혜에 공야간 합동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전시해상으로 침투하는 적 특수작전 부대를 조기에 탐지하고 섬멸하는 대해상 특수작전의 단계별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에는 23경 B여단 해안경계부대 장병 40여 명과 61, 81mm 박격포 배기기갑여단 K-1E1 전차 육군 항공의 S-64E 아파치 헬기와 500MD 공격헬기 수리온 헬기 등이 참가했다 해군 고속정 공군기엔 마이너스 235 수송기 등 해 공군 합동전력도 동원됐다 훈련은 동해안으로 기습 침투하려던 적 해상세력이 우리해 공군 주도로 먼바다에서 대부분 격파됐지만 일부 잔존 함정들이 해안으로 상륙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하면서 시작됐다 해군이 탐지한 적 정보가 실시간으로 군단 여단에 공유되자 해안경계부대는 해변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병력과 화기를 배치했다 해안 소초에서도 적 해상세력이 식별되자 합동전력에 대한 통제권이 해안경계부대 지휘관에게 전환됐다 공군의 CN-235 수송기가 원거리 타격 지점에 항공 조명탄을 투하했고 아파치 헬기가 출격해 적함 대부분을 1차 경멸했다 이어 수리온 헬기의 조명탄 지원 속에 후방에 대기하던 500MD 헬기가 출동해 2차 타격을 가해 적 잔존 함정을 격침했다 그 속에서도 살아남아 해안으로 상륙하려는 적 특수작전부대 경멸은 군단 해안경계, 기갑부대가 맡았다 81mm 박격포 조명탄 사격 지원을 받아 해안가에 자리잡고 있던 K-1-2-1 전차가 적을 향해 포탄을 쏟아부었다 개인하기 기관총 사격도 함께 이뤄져 적들을 수재선 전방에서 모두 경멸하며 훈련은 종료됐다 군단은 이번 훈련 결과를 자세히 분석해 추가 과제와 작전계획 발전 소요를 도출할 계획이다 훈련을 지휘한 김재현, 중령, 23경비여단 쌍용대대장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전투 현장에서 작전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즉 강 끝 태세를 확립하는데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시ientками water wat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